손태진, 한국의 유명 클래식 가수가 최근 미국 투어를 진행하며 국제적인 무대에서 그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그가 전세계 음악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미국 투어는 여러 도시에서의 공연을 포함하며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진의 미국 투어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들을 아우르며 진행되었습니다. 이 투어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해석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각 공연마다 손태진은 그만의 열정과 감성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그의 강력한 보컬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투어에서도 그는 클래식 아리아부터 현대 음악까지 폭넓게 소화해내며 다양한 관객층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현지 음악평론가들은 손태진의 기술적 정교함과 감성적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공연을 시대를 초월한 음악 여행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공연장을 찾는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는 동시에 각국의 음악적 요소들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미국 투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의 글로벌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투어를 계기로 더 많은 국제적 공연이 기획될 가능성이 높으며 손태진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